이 마당이 중심이 어디야? 여기 돼지 중심 어디야? 이렇게 향을... 이거랑? 이것도 소금물이고 여기 큰 거물이고 이것도 소금물이고 여기 처음부터 마당이 있거든 그래 마당이 이거 세꾸랑 마당이라고 보고 없다고 보라 잊지마 이래 보라 그럼 어디야 돼? 여기 마당이 중심이 좀 많더라 그러면 건물 중심이 여기 아이가 그럼 이렇게 향을 잡아야 돼 여기 너른 쪽이 이리로 잡아야 돼 그럼 저 공간에 다 담이 있습니까? 네 담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담이 쌓였어요? 근데 출구가 이렇게 됐거든 출구가 여기... 여기 공장 출구야 이건 출구야 이건 입구 이건 출구야 이건 출구야 이런 동안은 어떻게 가야 돼? 막창인데 참 낯선한데 막창인데 그래서 이 건물이 왼쪽이 좀 이상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가려져 있고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이 북쪽이 어디입니까? 북쪽이 이 건물이 북쪽이 동쪽이 동쪽이 이 건물이 양쪽이 대문이 한 3m 더 있네 큰 크기가 좀 3m 대지는 얼마나 되고 대지가 대지가 한 30m 전체 길이가 50m 위에서 밑의 길이가 30m 상당히 커 상당히 커 50m 150m 장사하는 이거 파인데 하여튼 시나피아 방금 이런게 없어 이렇게 나오면 자 이래 되면 50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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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래 됐어 그러면 막창이 나뿐 그지요? 이리로 막창이 나뿐다 이래 돼 보면 이게 없잖아 이거 딱 요거 아니다 그지요? 이거 보니 안 되잖아 이게 도로라고 도로 아니다 마당이 아니고 이게 도로라니까 도로 그런데 이게 대문이 이래 안 막 발효 안 되고 이래 돼가 있으면 도로 돌아다니고 이래 빠지마 이거는 이거는 바로 이래 돼 바로 쪽 바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자문이 쪽 바로 놔도 이거는 얼마나 이쪽이 많이 이게 이게 얼마나 되는데 건물에 이거 건물 크기하고 이거 나만 토하고 건물 크기만큼 마당이 나왔어요 35m 35m 그 건물 크기 마당이 이쪽에 끊으니 한 3분 1 정도 되겠네요 이게 3분 1 된다고? 건물 크기에 네 건물 크기